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마멜 리뷰를 두번 진행하면서 맛있는거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맛있는걸 먹고 리뷰해보고 싶어서 요즘 뜬다는 포테토 크래커집을 갖고왔습니다 우선 먹기 전 간단히 제품 설명을 드리자면 열량 300칼로리 탄소물 32g 당균 2g 단백질 2g 지방 18g 지방 6g 지방 0g 스테롤 0mg 나트륨 360mg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커처럼 퍽퍽하지 않고 스낵처럼 기름지지 않고 깔끔하네요 두가지의 장점이 합쳐졌네요 포켓몬고에 의한 두번째 흥미네요 카나페로 먹으면 존 힐리나 맛있다는데 사실 귀찮아서 안먹어보려다가 맛있는거 처음 먹어보니 정상스레 초콜릿을 얹혀 먹어보겠습니다 오 f**k 단걸 정말 매우 메리 좋아하는 저에게는 초콜릿을 얹어먹으니까 두배로 존 힐리나 맛있습니다 꼭 먹으세요 두번 먹으세요